2조 달러 부양책 합의가 25일 표결로 붙여질 예정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서로 양보를 하면서 만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가 표결에서 통과가 될, 가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거의 가결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16시 31분, 좀 전에 나온 거죠. 좀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미국 상원 전시 수준 2조 달러 부양책 합의 25일 표결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죠. 주 지방에 1,500억 달러 지원하고 1,300억 달러 병원 지원도 한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도 긍정적이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하원 지도부도 긍정적으로 바뀐 수준으로 뭔가 조금 수정이 됐다.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합의 표결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거의 뭐 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반대표는 나올 수 있겠지만 60표 이상만 넘으면 합의가 되기 때문에 공안항 쪽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도 긍정적이다 보니까 거의 합의가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미국 상원의원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450조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통과에 합의를 했습니다. 상원에서 이제 당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자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 새벽 1시 30분께 합동연설을 통해서 2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 합의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쪽 원내대표가 치열하게 논의를 한 끝에 부양 패키지 합의를 이끌어냈죠. 발표했고 이제 표결을 오늘 밤에 붙일 예정이죠. 이렇게 양측이 다 만족한 수준에서 타결이 됐기 때문에 표결은 형식적으로 하겠지만 통과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사실상 이번 부양책은 우리 국가에 대한 전시 수준의 투자라고 설명을 했고 지구상 가장 위대한 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이런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미래를 되찾을 거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 자 1500억 달러 규모 주 지방 정부 지원하고 1300억 달러 규모 병원 지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실직을 하거나 휴직을 할 경우에 4개월치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실업 보험급여도 보강을 했죠. 자 이 정도면 엄청난 지원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확산이 돼서 마무리가 되기까지 4개월이 넘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금처럼 진행을 한다면 4개월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느 정도 4개월치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실직을 했다가 또는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타 세부상 발표가 남아있지만 2500억 달러 규모 가정 및 개인 상대 현금 보조 자 2500억 달러 가정과 개인에게 현금 보조하고 3500억 달러 규모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하고 2500억 달러 실업 보험급여 지급을 하는데 타결 직전까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자 공화당 주도로 대국민 현금 보조 등을 포함한 대규모 부양책 표결을 시도했지만 두 번 부결이 됐었죠. 자 그리고 민주당은 특히 부양책이 기업 지원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직원 보호하는 부분이 좀 약하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이제 계속 길어졌지만 이제 타결이 된 거죠. 협상이 된 거죠. 협상이 되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공화당 쪽에서 일부 양보를 하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타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표결을 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감찰관 및 의회 전문가들의 부양자금 감독권을 얻어냈다고 전했고 자 민주당 상원슈머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보겠죠. 자 양당 합의안을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겠죠. 오후에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은 표결은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맥코넬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 토대를 지키고 해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핵심 국가산업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평가를 했죠. 넨시 펠러시 하원의장을 위시한 하원 민주당 상당수도 상원합의안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뭐 잘 되겠죠. 다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을 위시한 민주당 신인들은 합의 타결 직전까지 협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지금 표결을 붙이면 반대표도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찬성이 가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2조 달러 부양책이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이제 반등을 했죠. 자 이런 부분이 이 타결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무제한으로 양적와나 돈을 찍어낸다 그랬죠. 달러를 찍어낼 거다. 자 그렇게 또 연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따뜻해지고 있죠. 이제 곧 4월달입니다. 4월달러 접어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지겠죠. 그러나 미국의 미국의 확산되는 그런 속도는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 늘어나겠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진단키트도 좀 요청을 했죠. 그리고 미국도 요청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란 여러 나라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서 힘 닿는 대로 도와주겠다고 했죠.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당분간은 늘어날 겁니다. 뭐 1만 명 2만 명 3만 명 쭉쭉 늘어나겠죠. 쭉쭉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겠지만 일정 부분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검사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검사를 하다 보면은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정점을 찍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검사를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검사해서 격리시키고 검사 격리 그 다음에 치료 뭐 그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나면은 빠르게 이제 증가 속도가 둔화되겠죠. 빠르게 둔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컨트롤 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는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흘러갈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이런 양적 완화에다가 부양책 그 다음에 금리나 자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는 계속 또 이제 개발하고 있고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을 합쳐서 물리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증시를 흔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바닥을 잡으면 아무래도 지표가 뭐 안 좋게 나올 겁니다. 1분기 2분기 안 좋게 나오겠죠. 안 좋게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은 확실하게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돈풀기가 안 좋은 지표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3분기 이후 4분기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회복이 될 거다. 그런 부분은 이제 대강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죠. 1, 2분기는 안 좋고 3분기는 얼마나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좀 회복이 될 거고 4분기부터는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회복이 되겠죠. 그동안에 소비 못한 거 4분기에 이제 다 소비해버리겠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항상 미리 움직이죠.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가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등하기는 쉽지 않겠죠. 반등은 쉽지 않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겠지만 3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2분기부터 주가는 먼저 움직이겠죠.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죠. 그렇다면 지금 안 좋을 거 1분기 2분기 안 좋을 거 먼저 선행해서 내려왔죠. 엄청난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데 지금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급락을 했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안 좋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하면 6월 달까지가 되겠죠. 그럼 3분기부터는 조금 회복세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미리 움직이겠죠. 미리 움직이겠죠. 그러면 회복되는 속도가 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돈을 왕창 지금 뿌려대는 그런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1, 2분기 상당히 보릿고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아주 가파른 속도로 기업이나 이런 소비들이 회복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겠죠.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번 지나가죠. 지나가고 나면 돈이 지금 상당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번 큰 이런 부분이 한번 들썩이고 나면 항상 정고점을 뚫는 게 이제까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고점 뚫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조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가결이 되고 이제 돈이 풀리겠죠.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올 거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립서비스도 계속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